아아앗 아아앗 널 들고 가야겠다 오늘 햇빛이 좀 있어서 야 뿌라진 우산 너 들고 가야겠다 햇빛이 좀 있다 뿌라진 우산 완료 짜잔 원피스 아니야 여기 원피스를 왜 이렇게 좋아해 오늘 옷이 좀 위험합니다 왜냐 빗구리 옆구리가 좀 잘 겹쳐요 빗구리 옆끼리 옆끼리 조심 오늘 약간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패션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순대를 말해봐 패션 오늘 억수로 날씬해 보인다고 나 몰래 이 몸매야 맨날 옷을 크게 입어서 오늘 대박인 거 있어요 오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 나 백색이네 낚시라서 아무도 없고요 지금 현재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섯시 오 나 백색이네 여기 만조고요 물이 하나도 없네요 아 완전히 이쪽에 물이 다 찰 거예요 여기가 그거거든요 기수지역이에요 여기는 항상 바람이 많이 보여 아씨 무거워라 아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들고 왔지 아씨 오늘 저 낚시점을 갔는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는 거야 놀랍게도 오늘은 방송 안 가십니까 하시면서 나를 알아보시는 거야 아 지금 방송 가는 길입니다 내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방송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선물을 주고 싶대 제가 밑밥통을 드리고 싶다 이거를 선물로 받았어요 감사해 내가 이거 받으면서 한 얘기 했어요 혹시 여기 이 낚시점에 아잉이팬이라고 보시면 할인 혹시 됩니까? 여쭤봤더니 됐을까 안 됐을까요? 대답 안 했다 하하하하 자 결과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된다 명지 피싱 아이디 명지에 명지에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점장님께서 제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아잉이 방송 보고 왔어요 하시면 10% 할인을 쌀이 질러 쌀이 질러 아 그 대신 점장님 찾아야 돼요 알바 찾아가지고 알바보고 어? 아잉이 방송 보고 오면 10% 할인을 해준다는데요 무슨 소리야 싸움 납니다 근데 나는 포인트는 안올려 그냥 여기가 부산인지 어딘지만 올리지만 나는 큰 철만 올려 그리고 진정한 낚시 포인트는 없어요 그 포인트가 뭐 고기가 들어올 때가 있는 거고 안 들어올 때가 있는 거고 안 들어올 때가 있는 거고 그 포인트는 야호 아잇씨 오늘 마이저핀을 들고 가실래요 오늘 마이저핀을 들고 가실래요 마이저핀을 가 가실래요 아 아 아 계속 잡을 거예요 좀 이따가요 좀 이따가요 안오시면 오자죠 안오면 옆에 삼주라고요 아니 우신다고 약속을 해야죠 아저씨계의 아이돌 이자 넘죠 이자 넘죠 이자 넘죠 이자 넘죠 이자 넘죠 보기를 말해봐 호우 이거 그냥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물겠다 아 오늘 막노 한 열 마리 이상 잡겠는데요 수업 까는 두 다리 잡으면 어 수업 행운 수업 럭키 수업 럭키 베이빙 그냥 이거 던지면 지금 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던지고 잠시 대기 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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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 잡히는 것만 온다고요? 여기서는 꽝이 없는 포인트예요 어 목이 별풍선 289개를 선물했습니다 여리여리 스타일리시 아 아 아 아 저 어저께 포회보님 나보고 오늘 좀 못생기면 충격받아가지고요 옷 이쁘게 입고왔어요 잘했죠 이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32년 살면서 못생겼던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제 인생에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너가 처음이야 여기 여기 이름은 낙동강인데 지금 다 나와요 보리별 망둥이 도다리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낙동강으로 떠요 근데 미모멀고기는 없어 저 맞은편이 가덕도예요 저 가덕도 가끔 가잖아요 저 맞은편이 가덕도 제발 제발 아이 너무 작잖아 아 아기잖아 아우 월요일이야 나도 월요일은 싫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요일이 언제냐면은 월요일 금요일 애들 살을 우리 보게 못 작아졌지 아우 개잖아 급격히 작아졌어 아우 아슬아슬하겠는데 과연 이짜가 될 것인가 오 이짜 성공 이짜 이짜 성공 이짜 오 땅구 잡혔다 오 까진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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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세끼 오우 잡았다 오 잡았다 아아 생각다가 어떤 상태여서 자꾸 불러지는 소리가 나고 그랬냐면 아까 흔들거렸던 게 여기 어디가 자꾸 빠져서 이렇게 해서 흔들거렸던 거고 이렇게 해서 멀미 증상이 있었던 거고 불러지는 소리가 익어 빠지는 소리예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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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cing норм 뭐라 야 좋아 수고했어 두부 두부 아주 outside 아나 겁나 큰데? 눈 똑디뜨는 것 봐 너무 안취하는데? 오 집었다! 오 집었어요! 오 이 녀석이 무서워! 이 지렁이 한번 줘볼까? 여기 얼마나 큰지 보여드릴게요 사와봤어요? 네 그럼 뭘로 사와봤어요? 아니에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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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해요 여기 가져가면 되겠지? 이거 비싼 거 5만원짜리래 진짜 개 크다 다리 하나에 진짜 후킹이 이렇게 돼서 끌려왔다니까 다리가 빠질만도 해 진짜 다리를 그냥 부수고 도망갈만도 한데 다리가 이렇게 후킹 돼서 왔어요 아저씨 비닐로 있으세요 비닐로 낚싯대로 잡았어요 낚싯대로 잡았어요 낚싯대로 잡았어요 낚싯대로 잡았어요 해나무 잘한데 근데 얼마큼 잡았느냐 내가 여태까지 잡은 거 다 드렸어 여태까지 내 망둥이 잡은 거 달라 하셔가지고 10마리 다 드렸어요 유튜브 뽑았다 나인 리우 군인이 벨트산 세계를 선불했습니다 철수합시다 아저씨 작은 거 보여드릴게요 내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옆에 아저씨랑 나랑 합동자 아저씨랑 나랑 합동자 아저씨랑 나랑 합동자 아저씨랑 나랑 합동자 아저씨 여기 올 때마다 레전드 썼네 내가 말해 여기는 내가 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맨날 3자를 잡고 가네 걔 그 정도는 3자 되죠 이 날개 펼치면